요가 선생님 맞네요 우와 일직선 됐나요? 네 일직선 됐습니다 아름다워요 내릴 때를 사뿐하게 그리고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죠? 한 3분까지 버티실 수 있으면 선생님 그러면 5분 있으면 안 돼요? 언제로 하세요? 다음 때를 하라고요? 나 진짜 아무래도 한다 팔꿈치로 바닥 밀고 여기 더 펴야 가슴을 펴고 복부 힘 주세요 허리 지금 힘 빠졌는데 힘 빠졌는데 허리에 허리에 힘이 빠졌대요 상체를 곧게 세우려는 마음으로 형이 갑자기 엉덩이에 힘을 주셨어요 엉덩이 말고 바지를 확 잡아주면 돼요 일직선으로 네 오 아이고 오 잘하셨어요 아 저 내릴 때 발가락 조심해야겠네요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아 키가 크셔서 하나 하나 둘 아 아 싸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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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지는 거예요 왜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? 믿고 차면 된다고 했는데 나 진짜 믿었는데 내가 이래서 사람을 안 해 그럼 얘 뭐 한 거예요 지금 얘 다시 한 번 봐요 진사하려고 그냥 믿을 사람은 아니네 다시 한 번 뭘 다시 한 번 해요 허리 다치는데 안 보시면 안 되고 혼자면 되게 침착하셔 다시 한 번 아니 근데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기 어려운 동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다가 사실 대고 하시면 돼요 벽에 대시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같이 부부끼리면 오 잘하세요 오 잘하세요 자 과연 그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오 지금 버티고 있는 건가요? 왜? 이거 좀 뗀지 모르겠어요 귀여워 멋있다 오늘 깊은 잠에 빠지시겠는데요 이 분은 5만이 그리고 말씀은 오늘